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혈액 주사 상처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혈액 주사 상처형 알 그대로 다 똑같은 거죠 혈액에 대한 거 주사에 대한 거 상처에 대해서 심각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동물 주로 뱀 곤충 이런 거죠 동물과 곤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형에 해당된다 동물형 동물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특정 공포증, 이러한 공포증, 이러한 단순 공포증, 특정 공포증의 유발 요인으로 메이어가 있어요 메이어가 이 요인 이론을 말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보고 말해 보고 쓸게요 M-O-W-E-R 저는 메이어라고 있는데 요거를 다르게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르게 읽는 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메이어가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공포증을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구별한 게 있습니다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요 파블로프가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즉 공포감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 자극을 자극이 공포를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과 반복적으로 짝지어 제시될 경우 공포 반응과 조건 자극이 연합되어서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으로도 공포 반응이 유발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 어떤 반응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공포증은 공포증은 회피의 반응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된다 이러한 공포증은 이러한 공포증은 회피를 계속하면 할수록 더 유지가 된다 더 유지가 된다 즉 여기다가 우리가 노란 걸로 좀 강조할까요 회피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여기는 회피에 의해서 공포증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증이 형성되면 공포 자극을 회피하게 되겠죠 뱀 무서워하면 뱀 자꾸 피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회피 행동은 두려움을 피하게 되는 부쩍인 강화 효과를 진행된다 강화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즉 강화는 되긴 되는데 이게 부쩍이야 좋지 않은 거죠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강화가 되는 거죠 더 무서워하는 거죠 계속 더 무서워하는 게 유지가 되는 건데 부쩍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채 남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쩍인 거죠 부쩍 강화가 된다 회피를 하게 되면 부쩍인 강화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쩍 강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부쩍 강화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떠올리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혈명한 게 왓슨의 알버트의 공포의 쥐 실험 이론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왓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알버트라는 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죠 쥐, 쥐를 실험했는데 알버트라는 아이가 신쥐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신쥐를 신쥐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신쥐를 좋아하는 이 아이한테 신쥐는 이 아이한테는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무조건 자극이 아니라 중성 자극이에요 중성 자극인데 이 아이한테 뭘 줬냐면 큰 소음을 줬대요 얘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제일은 아니지만 두려워하는 게 아이가 두려움, 심각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게 큰 소음이었는데 그럼 이 큰 소음은 무조건적 자극인 거죠 공포감을 유발하실 때는 이 무조건적 자극하고 계속 짝지어줬더니만 해줬더니만 아이가 알버트가 원래는 신쥐를 좋아했는데 신쥐만 보고도 아이가 심각한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버트의 공포의 실험 G 이론은 아까 말했던 메이어의 이유인 이론이죠 메이어의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과 같은 이유인 이론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설명한 이론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론이다 그거는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정신분석론 입장에서도 있어요 공포는 무의식적인 갈등에 기인한 무의식적인 갈등에 기인한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기제에 의해서 외부 대상에 투사되거나 대체되었을 때도 나타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아이가 말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거를 정신분석론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말이 아빠와 같은 특징을 가졌다 그래서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얘가 두려움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일단 특정 공포증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치료는 치료는 심리치료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참여적인 모방학습이 있고 체계적인 둔감법이 있습니다 참여적인 모방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공포 자극을 불안 없이 대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련사가 뱀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동물원에 갔어요 조련사가 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아이를 그 동물원에 참여시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뱀을 이렇게 보면 아이가 관찰하겠죠 아 저렇게 뱀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조련사가 자기가 자유자재로 놀던 그 뱀을 아이의 목에다가 이렇게 말아줬어요 그리고 만지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그 조련사가 하는 것처럼 해봤더니 괜찮더라 이거죠 참여도 했고 그 다음에 조련사처럼 모방도 했으니까 이런 게 참여적인 모방학습이에요 오케이? 네 참여적인 모방학습입니다 참여적인 모방학습 여기다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 치료법 중에서 그쵸? 치료법 중에서 약물치료 심리치료가 있는데 심리치료로 하죠 우리 지금 심리치료 이렇게 해야지 보이죠?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들이 심리치료에서 참여적 모방학습 아이고 제가 글씨를 참여 참여적 모방학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게 체계적인 둔간법이에요 체계적인 둔간법 이건 뭐냐 불안을 우리가 심리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긴장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약한 공포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공포 자극을 점차적으로 제시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자극과 이완 상태를 짝지어서 학습하는 방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특정 공포증에서 특정 공포증에서 상황 공포증인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각하게 두려움을 갖는 내담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내담자한테 이 치료자는 내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봐 그러면 이 치료자가 내담자한테 이러는 거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피하게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더 자주 타게 하는 거죠 오늘 연습을 하는데 1층에서 타고 2층까지 올라오는 연습을 합니다 한 번 탔죠 그 다음 2층, 3층 원래는 타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극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체계적으로 즉 공포를 불안을 둔감화 시킨다 체계적인 둔감법이 있습니다 둘 다 공포증 치료하는 거고 불안장애 치료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포증에서 특정 공포증이 했잖아요 광장 공포증입니다 광장 공포증은 공포인데 광장에 있는 거죠 넓은 광장에 나 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냐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냐면 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와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회피나 공황발작 그리고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까 봐 불안해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이러한 광장 공포증은 좁은 공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어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혼자만 있으면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도움받을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이거 빨간 걸로 저보고 이렇게 등을 보이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 제가 등을 자꾸 보이네요 보면 회피 또는 그쵸? 광장 공포증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황상태 그쵸?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치료는 약물치료하고 심리치료를 하는데 대표적인 약물로는 SSRI와 같은 항우울제 그리고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 약물이 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불안장애의 치료법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광장 공포증에서도 치료법에 들어간다 약물치료에 들어간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인지행동치료 보겠습니다 환자가 사소한 신체 감각을 파멸 그리고 죽음과 같은 파국적 상황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교정하는 것과 공황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막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이런 게 일어나도 실질적으로는 생명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사회 공포증 소셜 포비아 보겠습니다 소셜 포비아 보겠습니다 진단, 진단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똑같죠 6개월, 6개월 사회 공포증 공통적인 건을 쓰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것이 예상될 때 심각한 불안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 공포증은 발표 불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발표 불안 장애는 발표를 할 때도 불안이 나타나지만 발표가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닌데 내일 발표를 해야 한다 한 달 후에 발표를 해야 한다도 그런 상황을 알고 그런 상황이 예시됐을 때 또 심각하게 불안이 느껴지는 것 예상만 하더라도 불안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 공포증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한다 이 사회 공포증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3분의 1은 30% 이상이 실제적으로 우울증하고도 겹치더라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더라 사회 불안 장애는 기억하실 때 사회 공포증 기억하실 때 발표 불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내담자 치료를 할 때 발표 불안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불안을 치료를 할 때 발표 불안 내담자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우울감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공통적이라는 거 네